자, 해봅시다 부스터가 캐리 많이 했죠? 자, 부스터가 거의 다 해먹었던 것 같은데 오, 한국어 있어 자, 한국어로 갑니다 아이고, 벌써 끊긴다 알로하 지방에 개굴린저? 잠깐만요 애매하긴 하다 보낸 이름 보낸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이름이 썬인가 봐요 아, 이제 안 끊기네요 완전 새로운 제왕인건가, 그러면 그래, 엔엑스로 뭐가 나온다 해도 알로아라고 인사하면 된대요 간동지방 엄마라고 나오네요 어, 프레임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녹화 누르면서 뭔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러게요, 캐릭터들이 다 커졌어 멈칫멈칫하긴 해요 지금 그게 프로그램상으로 프레임 드랍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 뉴다수는 부드럽고 구다수는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역시 닌텐도 구다수에서 약간 용선미디언님 어서오세요 구다수로는 어느정도 프레임 드랍이 있다는 얘기군요 젤다 무쌍도 그렇고 계속 그랬죠, 요즘 최근에 잘 부탁해 아니요 그 정도는 어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구다수하고 뉴다수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하오라고 하네요 전용게임도 있긴, 지금 전용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다수가 아니면 플레이가 힘든게 지금 젤다 무쌍 같은 경우라고 알고 있고 아, 있긴 있어요? 어떤 게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국내 정발은 안됐죠, 그거 그런데 캐릭터는 다 커졌어 저도 그것 때문에 겁나서 프로 사는 거예요 프레임 드랍이라도 좀 덜 일어나라고 아, E샵에 있긴 있어요? 괴력이라고 외쳐야 되는거 아니야? 위아래 화면이 따로 오는데? 일단 주위에 들어 봤을때 VR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라는 평가가 많더라구요 저 왼쪽에 검은 애 두릴 뭐지? 로켓당 같은 아들인가? 스컬단인가 그건가요 걔들이? 나쁜 녀석들이래 자, 로우 CS25님 어서오세요 예, 지금 그런 느낌도 조금 살짝 들긴 해요 할 게임이 너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이 로켓당 같은 위치죠 저는 1세대밖에 안 봐서 아는게 로켓당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X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로켓당이 입에 쫙쫙 붙네요 난 근데 뭐 들고 있는거야? 포켓몬 자, 신사동 기성님 어서오세요 아, 드라이브클럽이요 영구스? 아는게 뭐 거의 없어요 저는 아, 개굴 린자 이게 치우 개굴 린자인가? 잠깐만요 이것도 다시 불러야겠네 아까 그 옮기면서 바뀌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됐다 영구스라는데요, 쟤들이? 예 자, 가방에 뭐 있나? 가방에 뭐 당연히 없고요 포켓몬은 36짜리 하나 있네요 자, 하나만씩 써봅시다 물수리가 자, 한 번에 죽은 거 아니야? 야, 근데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야, 다른 스킬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레벨 차이 너무 많이 나긴 했어 근데 왜 이럴, 이 동네 닮은 아들 이리 많은 거야 누님? 저 눈이 막 싸우고 그친가? 음 뭐 없나? 아이템 자전거 같은 거 없어? 아, 거지네 거지 뭐 하나도 없네요 밑에 패널도 안 바뀌어요 아직 데모라서 밑에 아무것도 없나 봐요 코스타노 뭐 신기하게 오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난 별로 좋을지 모르겠어 하우올리시티 아, 근데 이게 SD가 아니니까 포켓몬스터 같지가 않다 옛날에 팟판6 하다가 세븐 넘어가는 느낌? 세븐은 전투만 했... 그거 했지만 아, 그래 세븐 하다가 에이트 하는 느낌 좀 이질감이 느린데? 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랑블루 경찰관에 금고 같은 거 없나?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 팟판2 메이크도 그래요? 얘기가 없네 연말쯤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연기를 해서라도 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오전간에 급하게 낼 바에는 포켓몬스터 정반대 같은데 지금 분할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마지막으로 한 건 하려고 그러나? 승선장이래요 기대해달래 아직 있다는 건 아닌구나 아,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포켓몬스를 알아야 설명을 하지 일단 여긴 아직 개봉이 안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이 동네 개량분이 왜 저리 많아? 한두, 두 개로 나눠 파는 게 아닐걸요, 팟판은? 팟판은 아마 세 개 정도? 꽤 나눠서 팔 것 같은데요 미니게임까지 아마 살린다면, 예 팟판 세븐일 때 미니게임이 장난 아니었는데 미니게임까지 살리다보니까 볼륨이 커진 건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달리자 애초에 팟판 세븐 자체가 질깃거려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CD도 여러 장이었고 그 맵을 갖다가 그 좋은 그래픽으로 바꾸려 그러면 예, 아마 용량이 모자랐을지도 쌍무 EX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언제나 그렇던, 예 가라는 데는 안 갑니다, 저는 애들 길 막나본데? 별로, 별로 길의 마음 같지도 않은데? 체험판은 여기까지란다 저러 가서 스토리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주의나 구경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열, 이 동네는 무슨 어른이 이리 빠르냐고 열한 사례 확장 설레도 혹시 대응하나? 옵션 버튼이 없는데? 옵션 버튼이 없는데? 그렇진 않겠죠? 관광 안내를 받아 봅시다 이 동네 자체가 더운 동네인가 봐요 알로아 알로아 섬이 4개 프로모션 비디오가 무슨 알로아 알로아냐 지도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호신이라 불리는 굉장한 포켓몬이 있다고? 예 딱 느낌이 그렇네요 알로아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저 밀짚모자 누나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겠지? 여긴 뭐라고? 아, 관광 안내소 어? 여긴 의상점인가 봐요 돈도 없는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천재코프 칼리님은 길 맞고 있는데 이거? 그거 코러홀트 튀었나? 뭐였지? 그게 갔잖아요 우주로 인피니티 원과 뭔가 같잖아요 결국 우주로 갔잖아요 그건 마지막에 갈 곳은 다 우주에요 우주 자, 블루븐님 어서 오세요 브러쉬로 손질해주는 거 코르 오브 듀티 맞나요? 그거? 그런 게임 코르 오브 듀티 밖에 오르는데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거야 택 탠케러 힐 이상한 아저씨 안 갔죠 아직 그건 배투필드 원인가? 야, 이제 포켓몬 세트 가봅시다 그래요? 아, 근데 느낌 진짜 다른데 이거? 노래는 그 드는데 상척은 비싸 캐릭터 비율로만 바뀌어도 진짜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 어허 비율이 좋아지셨어 어, 뒤에 저 저렇게 표시되네요 어허 어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제대로 봐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3DS의 한 개 유다수는 더 자세히 보이려나? 으흠 한 달 정도 있으면 야돈 양양 건강하게 해줘 물약 파는 곳 휴 장사하네 바꿔볼까봐 아저씨가 있던데 으흠흠 쿠쿠이 박사님 선이예요 선이예요 쿠쿠이 오박사 같은 포지션인가? 으흠 단련이라니 그런 애들이 길가에 돌아다니는거 다쳐 웃긴거 아냐? 어흐 프레임 또 떨어져 시련이 뭐지? 물어봅시다 음? 포켓몬하고 친해지기 왜? 소녀소녀가 도전하지 체육관하고 다른건가? 잠깐만요 이러면 좀 나아지려나? 오케이 다시 더 왔다 으흠흠 생각보다 좀 길수도 있나본데? 네 네 거기로 가라고 하던데? 으흠흠 웹 맵도 바뀌었는데? 아뇨아뇨 유다수라면 그래픽이 훨씬 좋을거 같은데? 와 느낌이 완전 달라졌네요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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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굴까지 가려고 안하자요? 한발 움직이자마자 바로 전투를 걸어 어차피 나 몬스터 볼도 없잖아 아 어차피 나 몬스터 볼도 없잖아 갑니다 제비반환 으흠흠 따단 드래곤타입? 야 뭐 그냥 시험시험하면서 보는거죠 야 근데 많이 바뀌긴 했다 그냥 완전히 뭔가 비슷한 느낌이 아니라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그림자 분실 뭐야 저거 좌우 빠르게 뛰기 아니야 그냥? 오메오메 현실력이긴 하다 깜짝빼기 효과있음? 저게 무슨 효과? 저게 뭐지? 아까 보니까 기술 하단에 효과있음이라고 적혀있었거든요 그걸로 속성이나 이런걸 알려주는건가? 도감에 등록되어있게 되면은 알려주는건가? 뭐 얘 또 싸움을 걸은거 아니야? 뭐 눈만 맞추면 싸움을 걸어 이것들은 하이팅하네 쳐다보는게 잘못이지 아 얘가 싸움붙지는 않네요 얘가 나한테 싸움을 걸거야 어? 저거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번 작품은 꽤 생겼다고 들었는데 뭐 보스처럼 나와 꼬마가 암모니? 아유 포켓몬을 안아야지 당근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효과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자 물수리검 선져봅시다 원래 에이 물을 싫어할거야 뭐? 오호 효과 굉장했대 나 1업을 하니? 끝날 때까지? 아 다 신폼 포켓몬이요? 다행이군요 막 봤는데 댓글이 무서워요 그것도 모르냐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면서 몰라요 안에서 그런 아플들이 머릿속에 왔다갔다 하네요 뭔가 어? 저것은? 저게 드래곤이라고? 짜랑꼬하고 짜랑고우? 포켓몬 4마리가 있대요 전원에서 사진을 차려? 네 사진을 찍으라고 나한테? 오 피카츄 왔어요 니 피카츄 강하겠지 야 상상이 안났잖아 그정도를 알아다가 전기가 물에 강하다는 정도는 알거든? 오케이 나한테 와 빨리 피카츄 몬스터버로 들어오지 않겠니? 저한거 이제 어서오세요 볼트 태클 정도는 있겠지? 전기 구슬 정도는 있겠지? 포켓몬 우리 기본은 하자 뭐야 볼트 태클이 없어 어버이가 지우라는데? 이게 지우의 개굴린자인가? 오늘 나왔더라구요 거의님 말 걸고 여기 단축키 같은 거 없어? 어? 중요한 물건들도 없어 야 사진 어떻게 찍으라고 에이 이벤트적으로 찍나봐요 그냥 예 왠지 자유로 있을 것 같아 한 번 단순히 이렇게 찍는 거야? 야 사진 찍었다고 덤벼드는데? 저게 드래곤인가요? 얼굴은... 뿌리가 달린 게 드래곤 같기도 하고 가자 피카츄! 피카츄 꼬리를 보면 성별을 알 수 있다던데? 얘는 남자 같아요 오오오오 뭐 별로라고? 노란색인가 보니 너도 전기구나 그럼 아이언테일이다 레벨 빠르죠 레벨 40이라 되는데 뭐 제치 코리타 부스터도 때릴 때마다 별로라 그랬어요 사진 찍으면 흥물에서 덤벼던데? 드래곤 타입이래요 네 진작 좀 말하지 이 박사님아 네 저도 그거 얘기는 그때 얼핏 들었어요 포켓몬의 기척이 느껴지다 살펴보자 찍은 거 아니야? 자 최저의 장소 몇 개를 찍은 거야 몇 개를? 가라 개굴린자 봐봐요 효과가 별로 효과 있음 효과 있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이시나? 야아 게임 변해졌다 안해와도 된다 만세 요즘 아저씨라 힘들어요 효과 있다메 효과 있다메 효과 있다메 저게 엑스만 해도 없었는데 제가 해본 가장 최근에 엑스에요 두마리 촬영 음? 아직 촬영할 수 있는 포켓몬이 남아있다고? 효과 있음이 1배 대단하면 그건가? 아직 4배짜리를 못 만나봐서 어떤거요? 개굴린자요? 지금 나오는 짜랑콩가 찌랑콩가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뭐 신포켓몬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포켓몬 공부를 소홀히 했던거겠죠? 드래곤이래요 저 이제 진화연 같은데요? 아하 짜랑구호가 짜랑 아까 콩가 그거에 진화연 아닐까요? 어 이제 더 용다워졌는데? 요즘 엔니에스 잘 나간다면서요? 일단 물소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드래곤이 또 물을 좋아하니까 아이고야 물 안맞나본데? 저게 이제 드래곤이래 드래곤 몇대까지 던질러 그러니? 어이구? 효과 별로인데 다섯번 나갔어 이거 또 세번에서 다섯번 사이로 나가는 기술인가 본데? 자 깜짝배기 용 플러스 오버가 하나 더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 벅시 한번 바꿔 효과있는 기술이 없어 피카 추가 맞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도감이 없으니 지금 가봅시다 10만벌 딜단 마비 걸렸어요 모르겠어요 전에 그 포켓몬 고 때문에 한번 나오던데 우리말 그거서 근데 제가 알기론 추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뭔 상관입니까? 부르기 쉬운거라 부르면 되지 자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덤벼라 간다! 달려! 딴딴딴 딴딴딴 제작사는 추고 국어 그쪽에서는 국립원에서는 그러니까요 보스전인가봐 확대도 되냐? 이거 뭐야? 와 손떨림 방지도 있어 이거 누르면 이거도 돼요 이렇게 아 손떨림 방지가 아니라 아날로그로 할거냐 이걸로 찍을거냐도 할 수 있네 이런거 별로 안좋아한단다 우린 편한게 좋아요 머리가 노란색인거 보니까 전기야 아닐까요? 네 전기드래곤일거야 원래 색깔하고 다 맞먹어 주인짜랑고 어라? 벽투라구요? 효과 굉장함 땅 아니야 땅? 땅? 땅 아니야 땅? 비행한테 효과 굉장하면 땅 아닙니까? 땅드래곤 아니야 땅드래곤? 나도 공부했다고 격투에요? 격투도 비행이 약한거야? 자 CGCG님 어서오세요 어디서? 일단 짤한거 부터 잡고 쟤 왜 짤한거 보지 근데? 여기서오세요 자 암멍이 나를 뭐하는거야? 뭐죠 이거? 치우개곤인자? 아까나고 다른의 생긴게? 그럼 치우개곤인자는 주인 닮아서 착해요? 치우가 엄청 착하잖아요 오오! 저게 진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지호로 사랑해 줍시다 주인공인데 주인 포켓몬? 네 정보 잘 안겼죠 오 제트링 링이라며 반지 아니야? 내가 글씨를 잘못 이겼나? 피카츄한테 한번 사용해보자 으흠 시련을 또 준대 어 스컬단이다 아 그래요 저거 웃고 있는데 저거 누님이 왔대 간부인가? 스컬단이래 스컬단 로켓단 같은 거 로사 같은 타입인가 봐요 간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왜 왜? 왜 가니? 버스컬? 어? 자 제트링을 쓸 수 있겠죠? 제트파워 한번뿐 피카츄로 싸울거야 포켓몬 포켓몬스는 피카츄 아니야? 제트파워 제트파워 한 번에 버려버립시다 스파키 기가볼트? 그냥 백만볼트라고 하지 예에 어헝 손을 왜 저래야돼? 오오 피카츄가 메탈 도색을 했어요 피카츄 메탈 도색 메탈 도색 메탈 도색 흐 오호 효과가 굉장했다 뭘 했다고 제가 써니죠 뭘 했는데 대단해 내 것도 아닌데 감동해서 봤어요 눈이 봐줬다는데 애들이 너무 착한거 아냐? 피카츄 메탈 도색이 벗겨졌어 자 존형 후원 방역 어서오세요 피카츄 가면 한마리 있겠습니까 말라사다 쇼? 어서오세요 말라사다 뭐야 이거 제가 피카츄만 한 3박스 들고 있는데 다 나라더라구요 왜 같이 춤을 추고 있지? 오 뭐야 저거는 갑자기 근데 비율이 좋아지니까 포켓몬 같지가 않아 어떻게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이거? 대충 이랬던거 같은데 에이 카메라에다 대고 하면 되나? 에 에 이게 끝인가 봐요 연동되는게 있나? 으흠 어? 뭔가 더 준다 라이드 기어 포켓몰 타고 날 수 있대요 자 이단준이 어서오세요 누구 누구 줄건데 누구 줄건데 켄타로스? 켄타로스가 뭐야 와이로 킨다 비율 어너시 으흠 에? 진짜요? 오 와 얘구나 아아 달려 달려 뭐야 이거 썬을 산다 물을 산다 뭐야 이거 밑에 지금 보이세요? 제 얼굴 밑에 하단 패널에 썬을 산다가 물을 산다가 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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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파니? 아직도 안팔아? 제품판으로 보낸다? 제품판으로 보낸다? 뭐야 이건? 어 어 아 이렇게 보낼 수 있대요 개굴린자로 보낼 수 있다고? 몬스터벌을 쪼그모 아 장사를 안해 개굴린자로 보낼 수 있는거 아니야? 사실상 지우의 개굴린자만 달리자 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씨 또 야돌이 길받고 있잖아 여섯마리 여섯마리 이상요? 근데 포켓볼이 없어요 문제는 포켓볼이 없어요 몬스터벌이 없어요 몬스터벌이 없어 몬스터벌이 야아 야아 잡기 이벤트? 아 일단 가봐야겠군요 이건 아직 뭐 더이상 그거 되는건 아닌거 같고 24일? 잠깐만 24일에 혹시 발매일이냐? 알았어 아참 나오다 바로 안할건데 그럼 24일 후에 오라는 얘기 뭐야 달려 덤벼 드립 받아버려 받아 그래요 일단 뭐 말은 걸어놨으니까 갑니다 몬스터벌을 주세요 몬스터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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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트레이너 재능이 오 세명을 쓰러튀고 나오면 된대요 어허어허어 알겠습니다 가자 오어우 예 있습니다 우흠 우흠 길고 열 tou 이상을 잡아야되요? 알겠습니다 어? 눈이 멀췄어 싸우는거 아니야? 굉장히 호전적인데? 저기 그 유명한 마스터볼인가요? 박사님이 던지는거 무조건 다 잡던데? 마스터볼 아니야? 자 싸운다 몸통 박치기 이 동네 모습 다 승부를 레벨 30이야 암컷 수컷 할 때가 아니라 네 암흑 할 때 그 암 아닐까요? 띠딩 띠딩 마스터볼이라니까? 으흠 으흠 준전설도 나와요 여기서 스타트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개굴리다 너무 쎄보이는데 일단 깜짝빼기 왜 치유해 개굴리자가 아니야? 보험해! 야이씨 너무 쎈 거 아니야? 개굴리자 저게 약간 피존투 같은 역할을 하는가? 자 제비반환 와 미치겠다 뭐 어떻게 잡으라고 야 버텨야 잡을 거 아니야 무슨 다 병아리지 진짜? 물속으로만 두 방 나가기만 빌어야 돼 물속으로만 두 방만 나가야 돼 안 돼! 세 방은 안 돼! 세 방까지 기본인가?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얜 안 죽겠지? 효과가 별로가 있어 일단 깜짝빼기 미치겠다 와아 와 얘들아 좀 버텨봐 와 환장하겠네 이거 아 얘 레벨이 좀 높네요 기술 설명 아 2회 두 번만 던지기를 빌어야죠 두 번만 던져라 세 번까지 괜찮을 것 같아 와 나 미치게 돼 와 와 와 이거 잡음식이 들 거야? 와 와 와 뭐 이리 만들어놨지? 아까보다 레벨이 더 낮잖아 두 번만 두 번만 평소라면 다섯 번을 원하겠지만 두 번만 두 번만 포켓몬을 그냥 학살하러 온 것 같은데 자 PD 찬이군님 어서오세요 거의 학살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쟤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어 연구수다 너는 좀 세겠지? 효과있음 효과있음 좋아 악타입으로 버텨라 급소로 왜 맞아 급소로 왜 맞아 와 이상한데 뭔가 이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 말줘야죠 급소와 안 맞아도 죽은 거 아니야? 아 또 급소야 쟤들이 급소로 그냥 등짝에 달고 다니나 미치겠다 아이씨 무슨 뭐 아이씨 아이씨 두 대만 두 대만 두 대만 두 대만 하나 둘 자 그만해 그만해 그만 던져 그만 던지라고 두 대까지는 버티더라고요 세대째가 문젠데 아니 잡으라고 시켜놓고 이걸 해놓고 어떻게 잡으라고 이러다 PP 다 쓰겠다 두 대만 두 대만 아 평소에 운이 없는 편인데 아 이거 세대도 강작 이거 세대도 강작 쓰겠다 세대도 된다 스탑 스탑 그렇지 마음껏 재려봐 눈싸움 하자 오 열여섯 개나 있어 잡아라 잡아라 듣 듣 듣 오케이 연구철 잡았어요 와이키어 한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섯 마리까지 잡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잡은 걸 쓸 수 있나 방금껄 오케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연구설 연구설 죽을라 그러는데 이씨 연구설 믿읍시다 아 와이가 바로 몬스터 벌이군요 오 예 찬이군님 감사합니다 아이템 찾으면서 안해도 되네요 뭘 하지? 문다고 죽는 거 아니지 이거 어차피 공격하고 하는 건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나머지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0이긴 하구나 진흙 뿌리기가 20이긴 하구나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피 다는 거 보소 얘가 죽겠는데 아니 문제는 연구수도 죽겠는데요 근데 연구수가 스피드가 더 느려 야 니가 니 때리다 준 거 아니야 힐볼 어허 자 힐볼 가자 피 반이라 깎았잖아 에이 그렇지 탁하다 하나 잡고 나니까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Y인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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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모로를 하고 있어요 거인이 아니에요 피를 깎아야 잡히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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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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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스터 파돈님 어서오세요 여기 어서오세요 뭐야 무슨 마스터 파돈을 줬어 에이 아 뭐 한거냐 뭐지 이거 할아버지 기분좋아요 나 미칠 것 같은데 아 몇 마리의 포켓몬을 학살하고 다닐던 건가 뭐 이래 이 게임 마스터볼이었어 몬스터벨란 이름이야 마스터볼 진짜? 아 그렇지 그래 차라리 나와라 그러고 잡혔으면 기분 더러울 뻔했어 아니에요 아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야 이 미친 저 원래 캔방이에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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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몬스터벌 오우 로토무 눈을 찔러보라고요? 로토무가 누구죠? 한 번 더 던져 도감이요? 지금 도감 있나요? 도감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래야지 이제 좀 게임 같네 로토무 눈이 어떤가요? 로토무 눈이 어떤가요? 로토무 눈이 어떤가요? 아 이걸 얘기하는거요? 뭐 아무도 없는데 유대 변화가 있다는데요? 치오 개굴린자로 바뀐다는 그거? 치오 개굴린자로 바뀐다는 그거? 고침어 뭔지 몰라요 잘자자 아 그래요? 자 비키니니 묻어오세요 política deeply 우와 제가 피 깎을 생각은 안하지 어차피 잡히는 것 같아 왔다 이걸 말하는가요? 어?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요? 다 아무것도,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 본데? 여섯마리 잡았어요 본편에서는 바로 도감이 열리거나 그러겠죠? 일단 도망가자 자, 여섯마리 그만하겠어 다섯마리 잡긴 했는데? 다섯마리 잡긴 했는데? 금구슬? gan 간장 도망가자 하지 긍고수는 뭐지? 없는데? 자, 아까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요? 보이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잡았다 버리든지 야생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입원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고 개굴린자는 버릴 수는 없잖아 으흠 네 일단 가보죠 이제 여섯 번 넘었으니까 그럼 뭘 주려나? 잡은 횟수에만큼 뭘 주나? 여덟 마리 어이 할아버지 그게 다야? 익숙해졌군이 다야? 뭐 나보고 노력을 더 하라는 얘기야? 뭐지? 이거 뭐지? 뭔가 당한 기분은? 아까 금고수를 받았는데요 금고수를 받았다고 해놓고 없어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게 끝인가봐요 일단 세 명을 잡으면 쟤랑 붙일 수 있다고 들었어 흠 흠 흠 여기는 못 올라가고요 자 어? 저거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기가 마지막 이벤티지 싶은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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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운다 다 효과 있음으로 나오네요 저거 머리가 빨간거 보니까 흠 흠 머리가 빨간거 보니까 흠 불을 여나 자 모모 주무시면 되죠 자 제빼바람을 한번 써볼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이런 변신하는거야? 흠 흠 트레이너랑 싸울때만 되는구나 이러면 물수리금이 더 세진다던데요 자 효과 굉장함 생긴게 뭔가 애니메이션에도 저렇게 나오는거에요? 아까 그 하원가 뭔가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거 같은데? 아닌가? 자 세명을 찾으러 가봅시다 이걸 어떻게 피하는거야? 원래 포켓몬은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어떤거 중에서 뭐 색깔놀이랑 날개무늬만 다른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 깜짝배기 있는거니까 다 써보자 에잇? 오메오메오메 좋아 좋아 수립감의 크기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자 저도 변신하겠죠? 또? 요괴대신님 어서오세요 유대변화가 그면 다른 팀원들도 생겼을라나? 메가진하고도 다른 느낌이긴 한데 왜 어서오세요? 왜 어서오세요? 이건 몇대까지 때릴까? 이런데서 두대만 때리지마 글쎄 잘 모르겠어요 유대변화하는게 있네요 전작 있었던건지 없었던건지 잘 모르겠지만 잠시만 한마리 남았는데? 한마리 한명 더 만나고 와야돼? 어? 야 나 피 안찼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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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굴린자 피해 없지않나 지금? 효과 별로 비슷하게 생기나 있지않을까요? 이제 숫자도 엄청나던데? 이제 숫자도 엄청나던데? 아 나 물약도 없어 자 깜짝빼기 와아 잠깐만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물약도 없는데 두번째 애가 더 쎌거 같은데? 두번째 애가 더 쎌거 같은데? 능력이 강화되려나? 거의 다 나오는거 같던데요? 자 두모님 어서오세요 베리님 어서오세요 피카츄라고? 야이씨 야 이러는게 어딨어? 나 한대만 죽을거 같은데? 누가 봐도 내가 죽는거 아니야 지금? 아아 한대만 버텨 한대만 버텨 한대만 버텨 너 기다려 하아 아니 피만 피만 많이 있었으면 됐어 아까 그거 싸움 너 피를 다 써가지고 네 저거 한대만 버텨으면 이겨요 아 물약도 나한테 안팔잖아 아 물약도 나한테 안팔잖아 저놈의 상점들 장사 안하잖아 아우 저게 마지막 컨텐츠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 발정도 버티지 않을까 그래도? 다시 덤벼 일단 격투라고 하더라구요 격투가 뭐에 약한지 모르겠지만 흐흐흐흐 흐흐흐 피카츄가 잘 버티지 않나? 자 호옹호옹미니 뭐 쏘세요 그런가요?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나보네요 흐흐흐 자 지금 왜 개글린자 피카츄로 이기자 한 대만 버텨 한 대정도 괜찮잖아 스피드는 내가 더 빠르다 한 대만 더 버텨 아니면 크리티컬도 좋고 급수에 맞았다 피카츄 시대는 갔어 이제 개글린자의 시대에요 야 뭐 줄거야 너 폭격 몬스터 보러가서 줘 행복해 그래 별에 줘가 응? 피를 피로 보낼 수 있다는데요? 다인가 이거? 할 수 있는 건 다인 거 같은데 네 박사한테 가야 보낼 수 있나봐요 근데 무아란 쓰는거지 이거? ENEEN EGM- 포켓몬 센터를 박살 낼 분위기 분위기 라고 할까? 금구슬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못쓰네요 아까 방금 세이브는 했고요 리포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가 다인가 봐요 그럼요 포켓몬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사가지고 DL 버전이든 패키지든 꼽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되나봐요